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주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Bless me, I'm true income. 안녕하세요. 제정은 명절을 받을게요. 제정은 명절을 받아요. 제정은 명절이 맞이니까요. 저정은 명절을 받아요. 제정은 명절이에요. 이거 보 뮤직비디오에서는 제정입니다. 그 문장은 명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정은 명절이에요. 제정은 명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것도 NCT 유다 NCT 샐러브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 NCT 샐러브 아니면 NCT 샐러드 신나게 웃겨 보자 아니 나 그거 말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 구! JAK EMSMAIL 아하고 JAK EMSMAIL KOMP SMAIL 하하하 브래스님과 대구는 이제와 같은 데뷔 보통 멤버들이 있으면 이 멤버한테 소개해 주고 싶다 오늘 어때요? 저희 누나를... 한 테일 형? 테일이 테일 형 잘 안 올려 랜달에 2명을 꼽아볼게요 오케이 아니요 왜요? 아니요 She no longer needs me 또 너도 더 내일 이 이야 알겠다고 이해가 된 모두가 내가 처음이다 진짜로 opening your eyes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why Just give it give it give it 기분 맥힌 대로 좀 더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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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다가서줘 세,の! 사랑해, 선생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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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 마크의 진짜 반쪽은 누구인가? 정우 형이 원인이 이제 내 반쪽 제우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설마 이건가 설마 설마 하는 건데 형부터 이렇게 설렜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멀길래 이렇게 형들이 하나씩만 해보면 재현이 마크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을 진짜 마크가 좋아요 마크의 반쪽 네 마크의 반쪽 마크의 반쪽 네 아 이거 다 까는 거예요? 하나 이게 잘 읽었어 그만 축하해 comigo 셋 형 이게 또 squares 예술 데이팅 제헌 아니면 정우야 정우 형부터 누가 라이언기 한번 이길 나는 정우 나는 정우 I'm so happy, I'm happy, I'm loving me 끝! 내가 라이언 했어 뭐라고요? 라이언 끝났어 내가 라이언을 뽑혔고 너는 라이언가 아니고 우리 이겼어? 널 라이브야? 아 너 또 연기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야 아니지 자 이렇게 연기대결을 해봤는데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 뭐야 콜레스가 들어왔어 네 네 차이도 귀엽기네요 3,4 잘자 오늘도 잘자 오늘도 다시 갈게요 1,2,3,4 아 이게 원래 있었어요 노래도 박자 맞추려고 박자가 여기 헷갈려가지고 아 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3,4 이거 아 1,2,3,4 완전 좋은데? 3,2,3,4 잘자 오늘도 저는 세팅 완료 정우도 세팅 완료했어요 세팅 완료 또 세팅 완료 세팅 완료 세팅 완료 1년 동안 기다렸다 재밌어?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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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저 오버하지 않으실게요. 고객님. 오버하지 않으실게요.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어떤 스타일 원인가요? 진짜. 섹시한 스타일 원인가요? 오! 저는! 안녕! 조용 씨! 네! 됐어요? 네! 조용히 됐어요? 네! 아! 진짜! 진짜! 아! 나도 내가 알아듣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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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 파트 중 솔직히 탐나는 파트가 있다면? 저희 앨범 수록곡 중에 데이드림이라는 곡이 있는데 2절 벌스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우의 파트 중에 그 웰컴 투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라는 곡에서 보시면 불러주시죠. 그 청량하게. 청량한 목소리가 좋아서. 알겠습니다. 프로 곡 중에 백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백야도입부를 아주 잘 불러놨더라고요. Now that I thought about it, they intentionally mentioned each other's parts to make them sing. But I didn't say that it's a bad thing, though. 5, 6, 7, 8, 조용히! 조용히! 예!